벌써 이제 3월달이 새로 시작됐네요 자 일단 강의계획서 잠깐 보시면 잠깐 강의계획서 말씀 좀 드리고 자 인삿말 한번 읽어보시고 교재는 이제 유학집 받았죠 앞으로 이제 유학집으로 공부해 나갈 거고 유학집으로 유학집에서 있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시험 대비할 때 모든 이론 정리는 이 유학집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기본서는 그냥 참고서 용어로 쓰시고 짧은 시간에 빨리 이제 전체 내용을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는 스마트 학교론을 이용하시고 어떤 이제 좀 더 내용을 찾아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면 유학집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집은 기출문제집이죠 자 유학집으로 공부할 거고 목표는 이제 내용 정리를 총정리 할 건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이제 깊은 내용까지 3, 4월 핵심이론 정리 때 다 공부를 할 거고 자 그리고 기출 지문을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응용 지문들까지 우리 핵심이론 때 3, 4월달에 공부를 할 거고 계산문제는 꾸준하게 계속 연습하셔야 된다라고 그랬고 혹시나 만약에 3, 4월달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1, 2월달 마지막 주에 공부했던 기초계산문제 특강이 있을 거예요 11월, 12월달 마지막 주에 공부했던 기초계산문제 특강은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 아마 나가면서 이따가 수업 끝나고 카운터해서 기초계산문제 특강이 뭔지 한번 물어보면 다 설명해 줄 거니까 프린트 받아서 3, 4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건 내용을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계산문제 특강은 한번 들어보시고 항상 공부할 때 강의를 듣고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셔야죠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1차를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은 3, 4월달이라 생각하면서 꼭 반드시 3월달, 4월달에 학기론과 민법 공부하는 날이 있다라면 무조건 수업 끝나고 3시간 정도 1, 2월달에는 2시간 제가 얘기했어요 3, 4월달에는 3시간 정도 복습을 꼭 해서 3, 4월 모의고사에 1차 과목은 반드시 60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공부를 좀 해놔야 동차로 공부하는 데 유리하니까 3, 4월달에는 1차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동차로 공부할 때 2차 공부가 좀 너무 걱정돼서 2차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공법보다는 중개사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부하시는 게 합격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2차는 중개사법 정도를 열심히 하시고 1차는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유학집으로 정도 가고 유학집에 기출문제, 대표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소단원 끝날 때마다 한 문제나 두 문제씩 있으니까 스스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수업 중에 유학집에 있는 문제는 풀어드리긴 할 건데 스스로 복습하면서 자기가 풀어보면서 이 문제라 정확히 풀리는지를 꼭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서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진도가 좀 민법과 개론과 학교로는 민법과 개론과 공법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짧은 수업시간에 내용을 다 정리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3, 4월 달은 문제풀이 과정은 제가 따로 수업 중에 설명해 주진 않고 문제만 제시해 줄 거니까 스스로 이제 카운터에 받아서 수업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도 있을 거니까 채점해 보시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면 수업 끝나고 질문하시거나 쉬는 시간에 좀 질문해서 활용하도록 하시고 3월 달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1, 2월 달 과정을 또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좀 많이 있긴 한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3월 달에 3, 4월 수업에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를 하되 경제론이나 투자론이나 감정평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해당 단어만 1, 2월 달에 과정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들으시면 1, 2월 달에 조금 어렵거나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은 다 1, 2월 달에 천천히 설명을 해 줬으니까 1, 2월 달 해당 과정의 그 단어만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일단은 3월 달에 최대한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 나가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1, 2월 달 거에 해당 단어를 찾아서 영상을 한 번 수강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수업에는 무조건 뭐 집중해서 암기 코드도 최대한 이제 암기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1, 2월 달에 공부하면서 암기 코드가 많이 나왔는데 3, 4월 달에는 암기 코드를 진짜로 이제 암기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수업 중에 나왔던 암기 코드는 그 시간에 다 외우고 수업이 끝나서도 복습할 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암기 코드를 이제 완성해야 돼요 3, 4월 달에 유학집은 최소의 최소 최소 두 번 이상은 읽어야 돼요 최소 첫 번째 읽을 때는 본문 전체를 정독을 해요 옆에 있는 날개 말고 일단 본문은 무조건 정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정독하면서 체크를 잘 해놔야 돼요 첫 번째 공부할 때 체크가 잘 돼 있어야 두 번째 공부할 때 시간을 반절 이상 줄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공부할 때 내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잘 체크해 놓고 나중에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체크한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체크를 잘 해놓고 날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어는 한 번 읽어 보셔야 되고 핵심 내용은 무조건 암기까지 돼 있어야 돼요 이에 뿐만 아니라 암기까지 돼야 되고 암기 코드도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 옆에 이제 중요한 기출 지문이 나올 건데 일부 중요한 지문들은 한 번 읽어 보시고 맞다 틀리리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날개 참고와 보충이라고 있는 것도 있어요 참고 보충은 나는 무조건 80점 이상 맞겠다 우리 최고 점수는 80점까지예요 고득점을 맞겠다는 분만 2회독이나 세 번째 3회독 할 때 보충이나 날개 정도는 읽어 보시면 되고 보충 날개 뺀 나머지는 날개 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다 용어 읽어 보시고 핵심 내용은 이해하고 암기까지 돼야 되고 암기 코드도 암기 돼야 되고 기출 문제 한 번 풀어 본다는 거 2회독 할 때는 다 읽지 마시고 체크된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체크된 부분을 중심으로 내가 전에 처음 공부할 때 이게 어려웠는데 이해가 안 됐던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다시 체크해서 다음에는 읽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체크해 놓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체크된 부분을 중심으로 빠르게 읽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최소 두 번씩은 읽어야 된다 밴드에 학기론의 정서 황지원 하면 밴드가 있어요 매일 이제 기출 문제 두 문제씩 올려드릴 건데 이 기출 문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과정은 목표가 딱 하나예요 기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론 공부하는 거예요 학문 연구는 아니죠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를 무조건 우리가 최대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이제 매일 하루에 두 문제씩 기출 문제 올려드리니까 밴드에 올라가서 올라가 있는 문제를 매일 짧은 시간 투자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못 풀어도 괜찮아요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공부하는 효과가 있을 거니까 밴드 가입하셔서 하루에 두 문제씩 올려주는 기출 문제 꼬박꼬박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시간 될 때마다 토요일 날 심기일전으로 보충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단원 중요한 단원들을 짧은 시간 한 두 시간 정도에 걸쳐서 중요한 부분들만 하는 특강 같은 것이 무료 특강이 있으니까 밴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자 보죠 1주차 자 이제 보니까 7페이지에 8페이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1편의 부동산학 총론 우리 단원 정리 한번 잠깐 해보죠 11월 12월 달이나 1월 달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목차 정리했었는데 1단원이 부동산학 총론이죠 부동산학 총론 자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건 부동산학의 일반적인 전체 줄거리를 간략하게 배우는 걸 개론이라 그래요 부동산학에 대한 개론을 배우는데 이 부동산학 개론의 단원 목차를 보니까 첫 번째가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의 기본적인 전체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학이 뭔지 이걸 배우는 게 1단원 자 이 단원이 경제론이에요 경제론 경제론이라고 이름이 붙여놓은 건 경제활동이 뭐냐면 경제활동이 뭐예요 경제활동 수요공급이죠 그래서 경제론에서는 배우는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을 배우는 거예요 이 수요공급을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이 경제활동의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경기라 그래요 그래서 경제론에서는 수요공급의 원리를 배우고 경제론 마지막에 경기 변동을 배우는 것이 경제론 세 번째 단원이 수요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이 뭐다 시장이죠 우리 학교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시장이죠 시장 그래서 시장론 수요공급이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시장론 시장론에서 배우는 거고 네 번째 시장론을 보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불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죠 이때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을 뭐라고 하냐면 정책이라 그러죠 그래서 정책론 주택에 대한 정책 토지에 대한 정책 세금에 대한 정책 정책론 이만큼 1단원부터 4단원까지가 부동산학에 대한 기초 분야예요 부동산은 이런 거다를 배우는 거고 이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단원이죠 이 부동산에 대한 기초를 바탕으로 우리가 뭘 잘하려고 부동산학을 배운다? 투자를 잘하려고 하는 거죠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투자 분석이나 투자라는 건 어떤 걸 배우는 건지 투자론을 배우는 거고 여섯 번째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가 돈이 모자랄 수도 있죠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 있죠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한다? 금융이라 그러죠 대표적인 얘가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6단원이 금융론이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 7단원은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개발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 부동산의 개발관리론 개발하고 관리하는 거 이건 우리가 1, 2월 달에 배우진 못했어요 3, 4월 달에 배울 건데 내용이 간단해요 시험 문제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오니까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감정평가론이죠 우리 일요일 날 며칠 전에 배웠죠 감정평가론 자 이렇게 해서 총 8단원으로 배우는 것이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자 이만큼은 부동산학의 기초 자 이 두 개가 특히나 투자를 할지 말지 돈을 빌릴지 말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 투자를 할지 말지 돈을 빌릴지 말지 결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의사결정 그럼 투자 결정할 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투자 결정할 때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야죠 누가 커야 돼요 수입이 크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거예요 그럼 수입이 큰지를 알아보는 걸 투자 분석이라고 하고 금융할 때는 돈을 빌리는 거죠 이때 의사결정 하려면 뭘 따져봐야 돼요 내가 돈을 빌려서 뭔가를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나올 건데 빌린 대가가 있겠죠 빌린 대가 뭐예요 이자를 줘야죠 그럼 이자율을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자율 금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겠죠 이자율이 가장 관건일 거예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 일어나는 거 중요한 의사결정 분야고 이런 건 의사결정을 도와준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론이 구성되어 있고 1편은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학에 대한 전체의 내용을 배우는 건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3문제 또는 많이 나오면 4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최근에는 3문제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나 1단원에서 매년 나오는 문제가 두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한 문제가 뭐냐면 토지의 분류 토지를 분류하는 거 이건 뭐 매년 한 문제 나오는 거고 무조건 맞아야 돼요 자 두 번째가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이 네 가지가 있어요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우리 목차 1편 목차 8페이지 앞에 7페이지 자 이렇게 돼 있어서 1단원에서 중요한 건 토지의 분류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이 두 개는 꼭 알아야 되겠다 자 이 두 개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고 하나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올지 주택의 분류가 나올지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총 3문제가 나오고 4문제 정도 나올 때는 얘가 부동산학이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너스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뭐 공부를 안 해도 찍어도 맞을 거고 나중에 마지막 7, 8월이나 9, 10월 달에 중요한 내용 포인트만 좀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나머지 내용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토지의 분류와 토지의 특성은 무조건 우리 이제 3, 4월 달 배울 때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부동산의 개념과 주택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암기 한번 해보죠 이해하고 자 첫 번째 부동산학 보조 자 8페이지 자 ppt를 유학집의 내용을 이제 ppt로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가 페이지에요 페이지 페이지 8페이지 자 그리고 내용은 거의 완전 똑같이 됐고 날개만 뺀 나머지는 다 ppt에 있으니까 교재 내용과 똑같아요 자 8페이지에서 부동산학이 뭔지 말 그대로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읽어보면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룬 학문으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면서 행동하는 것과 행동을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연관한 학문으로서 부동산 문제 해결과 개선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인데 좋은 얘기에요 내가 우리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부동산학은 종합적이고 응용하는 과학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종합응용과학 또는 이제 두 번째 학자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했네요 종합적이고 응용하는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라는 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를 사회라 그래요 그래서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가장 이제 많이 시험에 나왔던 지문은 이거에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 시키는 능률화는 건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학 개논의 내용이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고파는 거 수요공급이라 그러죠 투자하는 거 부동산 투자라고 하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돈 빌리는 거 금융이라 하고 부동산을 개발 관리하는 거 또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거 이런 거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는 원리와 이론을 잘 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응용기술까지도 실제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접목시키는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 그림에 이런 게 있죠 도표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하는 걸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수요 공급 부동산 투자 금융 개발 관리 감정평가 등등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을 하면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겠죠 이런 나타나는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인간이 주택이라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공급을 잘 못했어 독과점을 했어요 그러면 주택을 필요로 한 사람이 돈이 없는 저소득층이 특히 그럴 건데 주택을 필요로 하는데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주택 부족 문제라는 사회적 현상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부동산 활동 그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을 부동산 현상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학에서 연구하는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 부동산학은 이 부동산 활동을 잘하게 하자라 능률화 시키자 잘하자라는 얘기예요 잘하자 이때 원리뿐만 아니라 이론을 잘 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하겠다 응용기술까지 개척하는 거고 이때 이제 하나 외워야 될 건 이론을 정립할 때는 논리적으로 정립해야 돼요 논리적이라는 걸 과학성이라 그래요 과학성 이론을 정립할 때는 과학성이 중요하고 실무에 응용할 때 실제 나타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기술성 테크닉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는 게 가끔 문제 모의고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는 것이 부동산학인데 부동산학은 원리뿐만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한다 원리를 정립할 때는 과학적 성질 논리성이 중요하고 실무에는 기술성이 중요하다 이런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이제 종합이다 또는 복합 개념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는 언제나 여러 개의 학문을 종합한 측면으로 바라봐요 여러 개의 학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문은 세 가지 법률, 경제, 기술 이렇게 법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세 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개 말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를 합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학문의 세 가지 측면이 법률, 경제, 기술이니까 이걸 합쳤다, 종합했다라는 말을 쓰거나 복합 개념으로 접근했다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학이 뭐냐라는 내용에서는 일장에서는 사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고 부동산학이 뭐냐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라는 게 목표로 둔다 그런데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한 이론도 정립하고 실무에 응용도 한다 이론을 정립할 때는 논리가 중요하니까 과학성이 중요하고 실무에 응용할 때는 테크닉, 기술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립하는 부동산학을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라 얘기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때 종합적이다라는 건 여러 학문을 합쳐서 접근한다 이때 대표적인 학문 세 개가 법경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시험 문제 최근에 가장 나왔던 거, 최근에 나왔던 건 이거예요 부동산학을 능률화시키자, 잘하자라고 할 때 소유할 때는 잘하자는 게 뭘 얘기하고 거래할 때는 잘하자는 게 뭘 의미하냐 능률화시킨다라는 건 소유할 때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 땅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소유를 잘하려면 부동산에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를 잘해야 된다, 소유를 능률화시켜야 된다는 건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거래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중요한 건 소유활동할 때 최유효 이용한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였어요, 답이었어요 이런 내용을 좀 풀어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개만 잘 체크하고 전체적인 내용만 해석하면 되고 이 내용들을 좀 공부해보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을 보니까 가로 2번에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와 뭐를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연구한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이렇게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왼쪽 날개 보면 8페이지 왼쪽 날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자연 기초 순수는 아니다 부동산학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는데 추상적 학문이라고 철학이나 심리학처럼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추상적 학문은 아니고 실체가 있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과학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 아니에요 자연과학 아니다 즉 우주의 원리나 천체, 우주의 원리나 지구의 자연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 아니고 그 다음에 순수과학, 기초과학, 순수과학이라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론만 연구하는 학문을 순수과학, 기초과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부동산학은 이론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을 실무에 응용, 응용까지 하는 이런 응용 학문이다 보니까 기초과학, 순수과학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보너스로 나오는 건 부동산학은 얼마든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종합하고 응용,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를 가장 많이 쓰죠 얼마든지 좋은 얘기는 많이 할 수 있는데 부동산학과 관련 없는 건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 아니고 우주의 원리, 자연을 연구하는 자연과학 아니고 그 다음에 이론만 연구하는 기초과학, 순수과학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암기 코드로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부동산학의 접근방법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 여섯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사실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잘 정리해놓고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종합식 접근이 있어요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갈 때 종합식 접근이라는 건 종합했다 여러 학문을 종합해서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 측면에서 종합해서 복합 개념 측면으로 부동산학을 이해해 나가는 거 법률, 경제, 기술적 여러 학문을 종합해서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 나가는 걸 이걸 무슨 접근이라 하냐면 종합식 접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 가장 쉬운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식 접근 의사결정적 접근이 있는데 여섯 번째 의사결정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뭐냐면 투자결정이에요 투자결정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부동산학 개념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투자는 왜 한다 투자는 뭘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투자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목적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의사결정이 중요해 가장 중요한 결정은 투자결정이야 돈 벌려고 부동산학 공부한다 이걸 좀 있어 보이게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 의사결정식 접근 의사결정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이 말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경제인으로서 인간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 원래부터가 그래서 자기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과정에 출발하여서 의사결정 과정 투자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가는 이런 접근 방식을 뭐라고 한다 의사결정식 접근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가는 이런 접근 방식이 뭐냐 그러면 의사결정식 4번과 5번을 보니까 5번에는 중점식 접근이라고 했어요 이때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두어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종합식은 법률, 경제, 기술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부동산과 관련된 기술적 측면을 모두 종합해서 부동산 관련된 걸 모두 합쳐가지고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중점식 접근은 이렇게 합치지 않고 내가 부동산과 관련된 법종만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런 걸 중점식 접근이라 그래요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만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런 걸 중점식 접근 중요한 건 그러니까 특정 측면에 중점을 두는 접근 방식 이렇게 나오면 중점식이고 분산식은 부동산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부동산학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학문으로서를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학 같은 건 없는 거야 법률학만 있어 법률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일부만 있는 거고 경제학이라는 게 있는 거야 경제학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일부가 있는 거지 부동산학 같은 거 그런 건 있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분산식 접근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주변과 주변 학문으로 부분적으로만 조금 인정하는 걸 분산식 접근이라 그래요 이런 걸 부동산학 교수가 답으로 출제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그냥 그렇다라는 거 소개만 하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처음에 나오는 건 주로 3번과 6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종합식 나오면 앞으로 이제 법, 경기를 합쳐서 이해하는 거 의사결정식 나오면 투자결정이죠 돈 벌려고 하는 거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을 배워나가겠다 이러면 의사결정식 부동산은 활동이 있는데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네모 2번 부동산 활동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수요, 공급, 부동산, 투자, 뭐 또는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개발 관리 다 부동산 활동인데 부동산 활동의 주체 이건 이제 하나 외워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활동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섹터를 나눠요 1섹터, 2섹터, 3섹터 얘가 중요하죠 3섹터가 1섹터는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공적 주체를 1섹터, 공적 주체 1섹터 그러면 우리가 공적 주체라고 하면 딱 세 가지가 등장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공사, 공기업이죠 이렇게 정부, 지자체, 공사 이 세 가지를 공적 주체라고 하고 이걸 뺀 나머지를 사적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적 주체는 효율성이 중요한데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부동산학은 효율성이 중요하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형평성, 돈 없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도 고루고루 잘 살 수 있게 고루고루 잘 살 수 있게 복지 정책을 취하는 것도 중요해 이런 걸 형평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이나 조화를 중요시하면서 소득 재분배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공적 주체의 입장이죠 소득 재분배는 예를 들면 우리 세금을 정할 때 누진세가 있죠 돈 많이 벌면 세율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조금 벌면 세금 조금 걷어서 이 세금을 모아서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에게 쓰는 거죠 그러면 다시 따지면 돈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 없는 사람에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누진세 정책 같은 거 복지 정책은 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죠 이건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활동을 하는 거고 1섹터 정부 지자체 공사를 뺀 나머지는 다 민간 주체예요 이걸 사적 주체라고 하고 사적 주체는 형평성 같은 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의 이익만 생각할 거니까 효율성만 따져요 이 효율성이 개인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부동산 활동에서 가장 많이 나는 건 민간들이 다 부동산 수요 활동하는 거죠 수요 공급 활동하는 거 자 이때 이제 3섹터는 뭐냐 3섹터라는 말이 있는데 1섹터는 정부 정부가 아니면 민간 2섹터라고 하는데 3섹터는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동으로 할 때 이걸 3섹터 주체다라고 얘기해요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그러니까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같이 뭔가를 할 때는 이걸 3섹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자고속도로 같은 거 있죠 고속도로의 주인은 누구예요 민간이에요 정부예요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죠 당연히 사회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반설들은 다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민간이 가지고 있다가 기분 나빠서 폐쇄하겠어 너는 다니면 안 돼 마음대로 이룰 수 없으니까 소유권은 정부가 안 돼 만들 때 민간의 자본이 들어가서 만들어요 그래서 기술이나 자본은 민간이 놓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인허가 절차는 공공이 정부가 담당하는 거예요 함께 고속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민자고속도를 만드는 개발은 몇 섹터 개발이다 3섹터 개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개발할 때 부동산을 개발할 때 민간과 정부가 함께해 나간다 이런 걸 3섹터라고 하고 3섹터 기억해놔야죠 정부는 1이라는 숫자를 줬고 정부가 아니면 2지 2섹터고 같이 하면 3섹터라 한다 부동산 활동의 속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8가지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외우지 말고 가볍게 한번 이해하고 나중에 9시월 달에 내가 좀 고득점을 맞고 싶다 그러면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요하게 체크했던 설명했던 부분들만 좀 암기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 좀 모의고사에 나올 건데 부동산 활동은 이론을 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한다 그랬어요 실무에 응용도 하고 이론도 정립하는데 이론을 정립할 때는 논리적으로 잘 정립해야 돼요 논리성을 과학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과학성이 중요시 되고 실무에 응용할 때는 테크닉이 중요해요 기술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짝져줘야 돼요 문제에서 만약에 이론을 정립할 때는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 기술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얘기예요 이론 정립은 과학성 실무에 응용할 때는 기술성 이렇게 되고 공공성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성질을 공공성이라고 하고 사익성은 개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성과 얘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거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익성이 중요하니까 부동산 활동은 공공성도 있고 사익성도 같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대인활동이자 대물활동이다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은 대물활동이자 대인활동이다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동시에 예이자 예이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활동 예를 들면 우리가 거래 중개활동도 부동산 활동이에요 부동산 활동 할 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활동이 일어나죠 중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나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사람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대물활동이자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래서 동시에 대인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고 대물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이렇게 양면적 측면으로 나와야 돼요 임장활동 한번 생각해보죠 임장활동 또 우리가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면 부동산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렇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죠 사람을 데리고 사람과의 관계 대인활동이자 부동산 있는 곳에 가서 현장에 가서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임장활동 같은 부동산 활동은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부동성이라고 이따가 배울 거고 장기성이 있어요 부동산 활동할 때는 먼 미래까지 보고 배려해서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 조금 어렵게 나왔던 건데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토지는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짧은 미래만 보고서 개발 관리하거나 관리하면 안 되고 먼 미래까지 보고 부동산 활동 개발 관리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속성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토지는 영원히 계속 가니까 먼 미래까지 내가 배려해서 부동산 활동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비가역성은 뭐냐면 가역은 되돌리는 걸 얘기해요 비는 안 된다죠 비가역 되돌리지 못하는 성질을 비가역성이라 그래요 토지 같은 게 만약에 한 번 잘못돼서 개발이 일어났다라면 원래 자연환경으로 되돌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죠 산을 깎아가지고 개발을 했다고 해보죠 다시 근데 이 개발이 뭔가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원래 산으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은 비가역성이라는 성질이 많이 커요 한 번 잘못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먼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배려해서 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 배려가 필요한 거 장기적 배려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없어지지 않아서 영속성 때문이와 그 다음에 비가역성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 부동산 활동의 전문성을 볼 때 1차는 비전문가가 하는 거 2차는 조금 준전문가가 하는 거 3차는 완전 전문가가 하는 활동을 이걸 부동산 활동에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중개업의 전문가가 최고 전문가가 누구예요 중개업의 전문가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했다 그럼 몇 차 수준이에요? 3차 수준이에요 감정평가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감정평가의 전문가 감정평가사죠 그럼 문제 일단 보죠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를 했대요 몇 차 정도 될까요? 3차는 아닌 거예요 감정평가의 최고 전문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건데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했다 이건 준전문가가 한 거죠 그러니까 2차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부동산 감정평가 해보니까 대충 얼마쯤 되겠어? 2.2 얼마쯤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장 낮은 1차 수준이라고 하는 거고 3차로 갈수록 전문가다 최고 전문가 이때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온다라면 감정평가의 최고 전문가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 중개업의 최고 전문가의 3차 수준의 활동은 공인중개사가 하는 걸 얘기한다 이 정도 알면 되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고 공중윤리라는 건 일반 사람에게 하는 걸 공중윤리라 그래요 공중은 대중을 얘기하니까 서비스윤리라는 건 이 서비스는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친절하게 하는 걸 서비스라 하지 않고 고객에게 의뢰인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그래서 의뢰인과의 윤리를 얘기해요 내가 공인중개활동을 할 때 고객에게 의뢰인에게 잘 친절하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걸 서비스윤리라 하고 우리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고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나오면 좀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직윤리와 고용윤리라는 게 있어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게 부동산활동은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직활동은 동업자 및 동업자 단체와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자와의 윤리를 얘기하거나 동업자 단체와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활동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해서 중개활동을 할 때 동업자끼리 사기치지 말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걸 얘기할 때 조직윤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조직은 외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조직 간의 윤리를 조직윤리라 하고 고용윤리는 사장과 직원과의 윤리를 고용윤리라 그래요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과의 윤리 이때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 고용관계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부조직이라 하는 거예요 사장과 직원 간의 윤리를 얘기할 때는 내부조직이라 한다 내부조직의 윤리 그러니까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낼 거예요 내부조직원 간의 윤리를 조직윤리라 한다 이렇게 문제가 냈다라면 그런데 공부를 안 했으면 내부조직원의 윤리가 나왔죠 조직이란 말이 나오니까 조직윤리 맞겠네 이렇게 찍을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 골라내려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부조직을 얘기할 때는 사장과 직원과의 윤리를 얘기하니까 고용한 사람 고용된 사람과의 윤리니까 고용윤리 얘기하는 거고 동업자끼리의 윤리를 얘기할 때는 이 동업자끼리는 외부조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틀리지 않으려면 조직윤리를 암기할 때는 외부조직윤리 이렇게 외환해야 돼요 외부조직윤리 나머지는 사실 단어뜻만 해석하면 되니까 공중은 대중을 얘기하니까 대중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서비스는 고객에게 응대하는 거니까 의뢰인 고객에게 서비스 친절하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를 얘기하고 고용윤리는 사장과 직원과의 고용된 관계에서 윤리를 얘기해요 이때 이제 동업자 간의 윤리 얘기할 때 외부조직을 얘기한다 공간활동할 때 공중지표지하 이렇게 공중지표지하 이렇게 3차원 공간이라 그래요 이렇게 3차원 입체공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활동을 대상으로 할 때 공간에 대한 얘기할 때는 공중과 지표와 지하 땅 표면 공중지하까지 이렇게 3차원의 입장에서 본다 이 3차원의 공간을 입체공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활동할 때 공간은 3차원 공간 입체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법경기 이렇게 나오면 복합개념 이걸 종합적 측면으로 접근한다라는 내용이었고 마지막 하나 보니까 부동산활동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1번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다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가장 최우선시하는 건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잘하자라는 거죠 잘하자 이때 잘하자 효율성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잘하자의 뜻은 소유활동할 때는 잘하자는 게 뭘 의미하냐 부동산을 소유할 때 잘하자는 건 최유요 이용하자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하자 이런 얘기고 거래활동할 때는 질서를 확립하자 이건데 이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능률성의 원칙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사회성, 공공성에 따른 공정성을 강조하는 걸 최유요 이용이라 한다 이러면 틀리겠죠 이건 기본적인 문제 또는 소유활동을 최유요 이용해야 되는 건 경제성의 원칙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이 내용은 다 능률성의 원칙, 잘하자는 원칙으로 소유활동을 잘하자는 건 최유요 이용하자 거래활동 잘하자는 건 질서 있게 하자 이걸 얘기하는 건 능률성의 원칙을 얘기한다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죠 이건 외워야 돼요 지금까지는 간략히 한번 봤고 부동산학이 이렇다라는 거 앞으로 5, 6월 달이나 7, 8월 달이나 앞에 부동산학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고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만 잠깐 살펴볼 거고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주로 표준산업 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업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는 게 표준산업 분류표예요 표준산업 분류표에서 부동산업을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걸 외워야 되는데 부동산업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된다 부동산의 임대 및 공급업과 첫 번째 임대 및 공급업 두 번째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업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된다 외워놔야 돼요 부동산업은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한다 부동산업을 크게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구분하고 임대 및 공급업을 다시 두 개로 나눌 때 임대 및 공급업이니까 임대업과 공급업일 텐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냥 공급업이 아니라 뭐라고 나왔냐면 개발 및 공급업 그냥 공급업이 아니라 임대 및 공급업을 나눌 때 임대업과 그냥 공급업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업 개공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개공이에요 그냥 공급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독립적으로 구분된 건 없어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은 서비스업은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응대할 때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을 쓰죠 애프터 서비스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사후 관리 얘기하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가 관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리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서비스가 이런 거예요 중개, 자문, 감정평가 우리가 중개업하는 것도 고객에게 의뢰인에게 중개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도, 자문도 이건 컨설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컨설팅, 상담 이것도 의뢰하는 투자 상담을 의뢰하는 의뢰인에게 내가 상담하는 거고 감정평가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의뢰인에게 감정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관리업,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된다 자 이때 이제 세세분류는 뭐냐면 소분류다, 세분류다, 세세분류다 이건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이때 임대업하는 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하는 이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 모든 부동산 가능하다 자 주거용은 주택이고 비주거용은 상업용이나 사무용을 비주거용이라 그래요 이 기타 부동산은 뭐냐면 시설을 기타 부동산이라 그래요 상하수도 시설, 철도 시설 이런 것들을 기타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임대업이나 개발 공급업은 모든 부동산 다 가능해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비기 다 가능한데 얘가 이제 중요해요 자 관리업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이 있는데 기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타 부동산, 기타 시설의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아요 기타 시설 부동산의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이제 중개자문평가업에서 중개업은 대리업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당연히 중개활동할 때 중개들이 할 수 있고 경매대리도 할 수 있으니까 대리업을 포함하고 있고 자문업은 투자자문업을 얘기하는 거죠 투자상담 자 부동산 감정평가업 자 그래서 외워야 될 거 어떻게 외우냐면 크게 부동산업은 두 개로 구분될 때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구분된다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 공급업이니까 나눠질 때 임대업 근데 공급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였다?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됐다를 외워놔야 돼요 개발 및 공급업 자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니까 서비스도 관리지 그래서 관련 서비스업에 관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 서비스업이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다라면 이때 임대업이나 개발 및 부동산은 개발 및 공급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모두 가능한데 관리업 앞에 있는 부동산 이렇게 연결될 때는 관리업 앞에 있는 부동산은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은 가능한데 기타 부동산이나 기타 시설의 관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게 중요하고 중개자문, 감정평가에서 중개는 대리업도 포함하고 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자 여기까지 외워놓고 당연히 여기까지 해석해야 돼요 자 부동산업에서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에 금융업 있어요 없어요 금융업 없죠 이거 은행에서 해주는 거죠 부동산업에 금융업 관련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투자업 된다 안 된다 부동산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고 팔고 하면서 이윤을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투자업 안 돼요 여기에 투자상담업이지 투자자문업이지 투자업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건축업 있어요 없어요 건설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건설업, 건축업 이런 말 쓰지 않는다 뭐라고 했냐면 개발 및 공급업이라 그랬지 건설업, 건축업 이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관리업이 나왔다면 관리업이 나왔대요 얘는 관리업은 있죠 근데 앞에 부동산을 꼭 확인해야 돼요 자 나머지 얘나 얘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다 가능한데 관리업이 나오면 여기는 뭐가 안 된다 기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시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타 부동산이나 기타 시설의 관리업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표준사나 분류해서 모의고사에서 1번 문제로 많이 나와요 1번 문제로 나올 때 우리 시험에서도 최근에 최근 32회, 33회는 아니었지만 30회, 31회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표준산업 분류해서 부동산업 구분하는 거 자 외워야죠 임대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임대및 공급업은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 자 관련 서비스 하면 애프터 서비스 서비스가 관리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관리업과 중계자문,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한데 관리업 앞에 있는 부동산은 기타는 안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건설업, 건축업 없고 투자업, 금융업 없다 이렇게 정리해놔야죠 오른쪽에 핵심 내용이 있을 거니까 자 문제 한번 보죠 우리가 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안 풀었네요 한번 9페이지 먼저 보죠 9페이지 문제 제가 ppt를 좀 놓쳤는데 9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1번에 1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 관련된 의사결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법경기 측면을 시도한다 법경기 이런 말 나오면 종합적, 복합계정 이런 말 쓸 수 있죠 그래서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에 능률화시키는 잘하자 하는 원리와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맞는 얘기죠 세 번째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맞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은 아니다 라고 할 때 추상적 학문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고 기초 순수가 아니다 추자형 기초 순수는 아니다 이렇게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이 추가하는 가치를 민간에서 한정화해서 볼 때 민간에서 볼 때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민간에게 볼 때는 효율성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민간에게 볼 때 효율성은 사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만 중요하다 형평성은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좀 바꿔보죠 민간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만 중요시하면 된다 효율성만 중요시하면 된다 문장을 바꾸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그것도 틀려요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이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무조건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건 아니에요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부동산 학은 언제나 무조건 효율성이 중요시돼요 개인 입장에서는 효율성만 중요시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효율성이 중요시 되는데 이것만 중요시하지 않고 정부 입장에서는 못 사는 사람도 배려해 줘야 되니까 효율성과 함께 뭐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려고 얘를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 강조한다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건 어떤 지문도 옳은 지문이 없어요 무조건 효율성이 중요시되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효율성만 따지면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고 자 이번에 보니까 부동산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순수과학은 아니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11페이지 보죠 예제 1번 보죠 그리고 여기 1교시에 뵀던 건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원래는 저기 1월달 2월달 공부할 때 3, 4월달에는 이거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학집을 공부하는데 또 빼놓고 또 넘어가기가 좀 못해서 잠깐 1교시에 설명하는 거고 자 지문 한번 보죠 자 공중지표지하 우리가 이제 공간을 대상으로 할 때는 지표 공중지하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 이걸 몇 차원? 3차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입체공간이라고 해야 돼요 평면공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자 그러면 기억이 맞았어요 그럼 기억은 들어가야죠 이렇게 박스 문제가 나오면 이건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우리 문제 유형 중에 가장 쉬운 거 박스가 나왔는데 보기가 똑같이 두 개씩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다 몰라도 몇 개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기억은 맞았으니까 리음 미음이나 디근리얼 이건 틀리네요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잖아요 기억은 뭐 공중지표지하 3차원 입체공간 정확하니까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 하나만 알면 되겠네요 자 니은 보니까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을 리가 없어 당연히 윤리적으로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번은 니은 틀렸고 출제자가 진짜 보너스 주려고 했던 문제죠 자 일반적으로 소비상품을 대상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해야 돼요 그렇죠 왜 해야 되느냐 장기적 배려해야 되는 근거 두 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법 어려워요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 토지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먼 미래까지 영원히 계속 가니까 그냥 짧은 미래만 보고 부동산 활동하면 안 되고 먼 미래까지 두고 장기적 배려로 해야 된다 영속성 때문이에요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한 번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먼 미래까지 배려해서 우리가 잘 개발 관리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면 비가역성이라 그래요 장기적 배려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 근거를 두고 있어요 ㄷ은 맞고 자 그래서 ㄱ ㄷ이 맞네요 답은 찾았고 자 그러면 답을 찾았다고 해보죠 본시험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답 찾았잖아요 그래도 야 한 번 읽어봐야지 내가 실수한 게 있으니까 ㄹ ㄹ을 읽어봐야 돼요 아니면 ㄱ ㄷ을 다시 읽어봐야 돼요 꼭 명심해야 돼요 ㄱ ㄷ을 다시 읽어보는 게 확인하는 거지 야 ㄹ ㄹ을 읽어봐가지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답을 또 못 찾아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짧은 시간에 한정된 시간 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시간은 무조건 줄여야 돼요 그럼 ㄷ ㄷ 답 나왔으면 답을 체크하고 야 뭔가 좀 불안한데 라고 하면 ㄷ과 ㄷ을 다시 읽어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뭔가 실수한 게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어 실수한 게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정확하네 그러면 넘어가야 돼요 근데 물론 실수할 수도 있죠 다음에 틀렸대요 어 이게 아니었어 그럼 뒤에 걸 안 읽어서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이것만 읽어봤으면 맞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읽었어도 아마 틀렸을 거예요 그냥 나중에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안 읽어서 틀린 게 아니에요 ㄷ과 ㄷ을 잘못 알아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ㄷ과 ㄷ의 잘못한 걸 이걸 수정해서 올바르게 바꾸는 게 공부지 꼭 읽어야 답을 찾는 거 아니라는 거 명심하고 우리가 이제 상대 평가에서 1등을 해야 된다면 무조건 꼼꼼히 다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60점 맞은 합격이니까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으니까 답 나오면 체크하고 좀 너무 찜찜하다 좀 불안하다 그러면 체크된 걸 다시 확인해서 실수한 게 없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ㄹ을 보죠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부동산 활동은 무조건 대물활동이자 대인활동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대물활동이자 대인활동이자이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활동이자 사람의 관계까지도 관계가 되는 대인활동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물활동이다 대물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론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 이론은 뭐가 중요시된다? 과학성이 중요시된다 맞잖아요 그렇죠? 실무에 응용할 때는 뭐가 중요시된다? 기술성이 중요시된다 맞죠 이건 뒤에 질문은 맞는 거예요 앞에 대물활동이 아니라가 틀린 거예요 부동산활동은 무조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건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무조건 대물활동이자 동시에 대인활동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거 임장활동은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죠 사람이 직접 가서 부동산활동의 정보를 알아보는 거 부중성이라는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부동성과 관련이 있어요 부동성이죠 이따가 배울 건데 부중성은 만들지 못하는 거고 부동성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누가 토지를 사러 왔어요 잠깐 기다려라 내가 토지 보여줄게 토지 떼어와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죠 뗄 수가 없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부중성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부동성이라 그래요 부동성과 함께 대인활동이라는 대인활동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물활동이기 때문이에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물건이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다 사람이 간다 이건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부중성이 아니라 부동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대인활동의 중요한 성질이 아니라 대물활동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리을과 미음은 제법 어려워요 만약에 처음 이 질문을 봤다 그런 것 같아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인활동 같고 얘 아닌 것 같아 또 얘는 또 맞았어 이상한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또 얘를 보니까 내가 공부가 잘 안 됐다라면 부중성 부동성을 잘 구분 못 했다라면 얘도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답을 못 찾아요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기억디귿이 나왔으면 답 체크하고 안 읽어야 돼요 두 번째 포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왔는데 머릿속에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부동산업을 구분할 때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죠 부동산 임대미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임대미 공급업은 임대업 그다음에 공급업이 아니라 개발미 공급업 개공으로 구분하죠 관련 서비스업에는 애프터 서비스가 사후 관리니까 관리업이 들어가고 서비스가 관리인 거예요 관리업 들어가고 나머지 서비스가 중계,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되는데 관리업 앞에는 무조건 뭐는 안 된다? 기타는 안 된다 그리고 금융업 없고 투자업 없고 건설업, 건축업 쓰지 않고 기타 관리업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럼 보죠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문업 가능해요? 관리업 가능해요? 가능하죠? 관리업 가능하죠? 그다음에 중계업 가능해요? 중계업에 대리업 포함하고 있죠? 자문업은 투자 자문업이고 관리업에 이제 나오면 항상 얘를 잘 봐야죠 관리업이 나올 때 앞에 부동산이 주거용, 비주거용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 기타 부동산은 안 된다 기타가 아니니까 맞네요 얘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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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업 앞에 있는 부동산은 기타는 안 된다? 맞네요 개발미 공급업은 이건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대미 공급업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일단 중요한 건 여기에 금융업 안 되고 투자업 안 되고 그다음에 건축업, 건설업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관리업 앞에는 기타는 안 된다 쉬었다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보죠 잘 못하는 거지만 그래서 법이 만약에 소속된 부자업을 바랍니다